일본어 해석은 알아서 부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번에 잠깐 하다가 껐는데 처음 한 것처럼 다시 이제 할게요 알았죠? 이 통화 내용이 대충 그거래요 뭐 자기가 어느 병원인가 뭐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나오는 나오질 못하겠다 제발 좀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주인공이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어는 알았죠? 그런 내용이에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도와줘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죠? 배경 마음에 안 드네 배경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근데 진짜 오토 길이는 좀 극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게임인 것 같아요 일본은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 문제야 진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와요 네 네 네 네 차 와 개멋있어 여기 막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런 차 아닌가요? 배우죠 아 소리 좀 더 줄일게요 무서워요 아 소리 소름끼쳐 나도 제가 이거를 잠깐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마우스 커서가 자꾸 보이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았죠?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잠깐 해 잠깐 해봤는데 이거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에 안 나오니까 좀 빨리 달릴게요 다닐게요 다닐게요 네 초반에는 좀 빨리 달릴게요 아 소름 끼쳐 아 여기 빨간불이 보이죠 빨간 열쇠를 먹으면은 열려요 오토 길이가 일본 전설 중에 그 알죠 음 음 내용은 이거 그때 아 뭔 소린가요 아이씨 뭔 소린가요 아이씨 뭔 소린가요 뭐 병 뭐 사람이 살고 있었 다 어 그런데 뭐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줬다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알았죠? 이게 오토 길이가 뭐냐면은 채팅 안 본다고요? 뒤에 뒤에 있다고요? 아 제가 지금 좀 무서워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달리는 거예요 오토 길이가 그거예요 빨간 마스크 아시죠 다들 네 빨간 마스크 그거예요 네 빨간 마스크 그 빨간 마스크 그 빨간 마스크를 상징하는 게 오토 길입니다 빨간 마스크들 아시죠 채팅 보고 있어요 보는 중 어 오케이 헐 뒤에 뭐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여기서 나오시는 거 같아요 네 이분이 여기서 나오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뭐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후 제가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딱 여기까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거죠 아 나 지금 살짝 소름 돋거든요 지금 아까 빨간 문 어디 있었지 여기로 나가야 했죠 여기로 나가야 했죠 아닌가요 맞지 않았나 여기 있네 제가 이분을 열고 들어가서 이 책장을 열고 끝냈어요 네 어 뭐 세 페이지 뭐 이러는 거 같아요 세 번째 페이지 뭐 무서워서서 채팅 안보는가 안보시는가 본데 나도 기분 느끼려고 불 다 끄긴 했음 밥 먹다 치하면 난 님 탓이에요 예 뒤를 왜 봐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뒤보래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뭐야 이거 저를 에 놀래키시려면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흫 에 놀아 디디 우 응 네 네 지 네번째 페이지 네 그렇.. 떼요 네번째 페이지 네 그렇대요 뭔 소리야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뭐하세요 문둘문둘 뭐라구요 아 그래요 아 그런거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냉장고에 뭐가있나봐요 음 음 음 그래 그래 알았어 뭔 말이냐고 오오오 에에에 너 누군이예요 아아악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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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트렌드는 수제버거군요 에에 자세히 보기 에 자세히 보기니 반가워요 어서와요 구문 열어서 그사람 만져야지 라운드 깨지 헛소리 마세요 팍그냥 저희 후라이팬 있는거하고 뒤통수를 그냥 갈겨버릴라 어? 아 아 나 소리질러 콜라 흘렸어 키보드 세.. 커세야건데 하아 아 아하 아하 무서운걸 어떻게 해 어? 아니 끝까지 볼 수 있어요 szcz 따라따따 따아 따라따 따다 따라따 따다 야 널 와 야 너 너무 신.. 시끄러워 안시끄러워너 지금 어? 어?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이제 건드는 것 같아요 이거 빠루? 빠루 같은 걸 준 거 보면 여기 막 100%야 여기 아 현성님 어서와요 이거 27만원짜리 키보드인데 책임지라고요 왜 그래? 아까는 안 들어가졌잖아 너무 쉽게 들어가지잖아 지금 뭐야? 링가링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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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가링그링 링가링ners 배그에선 안 무섭다고 한거 같던데 무서우신듯 에이 뭐 이거 무섭다고 다들 왜 그러십니까?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잠깐 제가 봤어요 잠깐 뭐야 뭐 없네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불 보이죠 이 컬러풀한 색깔의 열쇠를 얻어서 이쪽으로 오는 건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린대요 여기서부터는 빨간 마스크가 쫓아옵니다 세상이나 세상이나 배그에선 안 무섭다고 한 것 같다고요 무서워요 이거 오토길이라는 공포 네 오토길이라는 공포게임이세요 네 이제부터 게임 진짜 시작이에요 알았죠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뭐시오 다 집으로 가슈 응 집으로 가슈 야 거기 피아노 만지고 있는 사람 팍 그냥 이거 내꺼거든 뭐라구요 너 누구냐 미친 미친 아 세상에는 세상에나 만성에나 세상에는 세상에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안 건들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저기요 야 오지마 야 오지마 나 진짜 나 후레쉬 들었어 오 오지마 씨 깜짝이야 오지마 나 후레쉬 들었어 어 나 후레쉬 들었어 아 망가 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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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깜짝이야 깜짝이 울랬잖아 아 컨트롤 컨신 컨신 봤습니까 이게 시내 뭐라구요 안들린 엄마 엄마 미친 정신나가 새끼 오지마세요 오지마 오지마 나 진짜 나 소리질러 옴매는 어 저기요 미친 애가 뛰어와요 여기 살려주세요 어 어 미쳤어 쟤 도끼 들고 다니는 거 보여 미친 거 아니야 어 저거는 사람이 아니요 어 저거는 아이씨 쌌다 아 제발요 진짜 한번만 살려주세요 에 저기요 우리 말로 합시다 에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요 야 내려봐 아 우리 채팅 잠깐 못 읽어요 잠깐 채팅 못 읽어요 야 씨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리고 얘기하자 이씨 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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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쌌다 아 씨 웨또 아 우리 말로 합시다 저기 도끼씨 아 아 한번만 놔주세요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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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웨또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네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야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여기 산 사람 있다고 오그로 끄네 진짜 아 아 아 진짜 알았어 알았습니다 이제 아 아 이거 껌이었네 이 게임 아 이런 껌 게임을 두고 내가 어 어메 어메 싸불었네 싸불었어 아주 그냥 푸득푸득 싸불었어 그냥 좋아 좋아 아 가다가 귀신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어 열쇠가 여기 계셨나요 아 여기 아니었죠 아까 아니 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도끼 들고 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그걸 도라빛네 도라빛어 어 말이 말이 되냐 어 말이 돼 실화냐 내가 아무리 공포게임을 잘한다지만 도끼를 들고 오면 무서워 안 무서워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아 여기 가는 길이 있었지 야야 다 들어와 야 야하 뭐이씨 아 죄송해요 좀 심각하게 생기셨네요 내가 진짜 어 잠깐만요 소리 지르는 부분 내가 3단 고음 만들어줄게 이게 이 영상을 찍고 쭈 이 영상을 찍고 왜 줘요 제가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야 널루와 야 널루와 어디갔어 야 팍 그냥 돌을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어 어 아 우리 그런 도끼 들고 다니지 맙시다 진짜 무서워요 에이 내 이번 소리 지르는거 어 클립 긁어서 반복시키면 핸드폰 알람 저리 가라다 어 아 이런 이런 방법이 오 야야야야야야야 끝났어 님들 저 어마어마한거 알아왔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 끌고 올라와갖고 난 뛰어내리면 되네 야 그러면은 저 위에서 쟤는 쫓아오는 동안 하루종일 걸어 내려오고 있고 도끼 그 무거워 죽겠는데 그 들고 뛰고 있어 그걸 야 됐다 됐다 야 와봐 흐흐흐흐흐 응? 그냥 돌아다니나봐요 걸리기 전까지는 또 사프레 완성 저거 또 아니구 귀신도 같이 뛴다구요 귀신이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도망가냐구요? 아 여기 들어가면은 지옥구멍인데 완전 솔직한 말로나 저 친구 얼굴 보기 싫거든요 나 conquer 쌌다 쌌다 세상이나 세상이나 만상이나 세상이나 만상이나 상위나해져 쌌다 야야야야! 와봐 팍! 그냥! ㅅㅂ! 어? 내가 어? 니가 무섭겠냐? 내가! 무서워요 와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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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아 ㅅ 쌌다 야 와봐! 야 와봐! 확 그냥! 도끼! 아 죄송해요 진짜 얼굴 극혐이에요 님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만요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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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를 더 줄래요? 네? 아 잠깐만요 돌아오지 말라고 야! 그냥 가자 어? 우리 그냥 우리 왔던결로 돌아가자 그냥 어? 너! 아! 죄송해요 진짜! 죄송해요 오지 마세요 더 무서워요 얘 진짜 소리가 더 무서워요 얼굴 생긴거보다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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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봐 확 그냥 도끼를 그냥 어? 야! 야! 야 뛰어내려 야! 야 확증됐어 야 계단 위로 올라가면 얘 절대 못와 아 뛰어오지 마세요 진짜 나 뛰어오면 진짜 소리질러요 아 오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뛰어오지 마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 야 야 가자 가 아 제발 진짜 진짜 얘 미쳤어 얘 얘 도끼 달 야 도끼 들고 다녀 얘 미쳤어 얘 진짜 얘 진짜 미친 미친 애야 미친 애 미친 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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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벌라면은 최대한 올라가 어 올라가서 파밍을 하는거야 존나 야 야 야 와봐 확 그냥 오면 후레쉽 깜빡깜빡 해버린다 너 진짜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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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 그 잠깐만요 벽 벽 아니 그 벽을 오 잠깐만요 진짜 아니 벽을 뚫고 오시면은 그 버그 아니에요 그 아니 반칙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진짜 말로 합시다 에? 잠깐만요 진짜 나 확 뛰어내려 야 나 뛰어내려 진짜 뛰어내려오나 어? 와봐 와봐 아 존나 멀데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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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안되는게 한 네? 한 주먹거리도 안 안되시는게여 에? 아 제발 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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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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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야돼 빨리 찾아야돼 여기 어딨지? 여기 아이템 어딨지? 아 쌌다 쌌다 아 쌌어 쌌어 아 쌌다 여기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냐 여긴 또 어디냐 여긴 어디에요? 아아 와우 오 오 오 아라라라라라아 와봐라 와봐라 오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와봐 와봐 와야야 확 그냥 오기만 해봐 여기 진짜 밀어버려노 야 와봐 야 와봐 야 와봐 야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아닌게 도끼 들고나야 된다고 야 와봐 확 그냥 도망갈거야 나 진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더 느리 느리잖아요 잠깐만요 아아 죄송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더 봐주라 열쇠 하나 더 어딨었지 열쇠 어딨었죠 열쇠 어딨었죠 열쇠 어딨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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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벽두래 미쳤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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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써 버그써 버그 버그 버그써 버그 버그 잽도 안되는 한 주먹거리가 아니라 반주먹거리가 안되는게 새끼손가락 튀기면 죽을 것 같구만 어? 아버님 어서와요 야야야 와봐 와봐 확 그냥 뛰어불란께 어?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얘 진짜 소리 극혐이다 얘 아 얘 진짜 싫다 얘 극혐이다 완전 아까 이문 들어갔었고 아까 열쇠가 하나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있죠 빨리빨리빨리 흐흐흐흐 젖도 아니군 세상은 나같은 고수들이 존재하는 법이죠 젖도 아니군요 흐흐흐흧 흐흐흐흐흣 저 귀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띠면 개무섭.. 개무서울거같아요 진짜 야 어 유쌤 뛰지마..야 뛰지마 뛰면 진짜 와..오우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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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얼굴 개빠네 진짜 와.. 미친거 아니지.. 생기고 왜 저렇게 생겼어.. 오우..오우..오우..미쳤어 쟤 기를 외우고있는 쟤 머리는 정말 똑똑합니다 네 정말 똑똑해요 야.. 오우 서큘라이트 살아있네 저 또 아니네요 잠깐만 또 있는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는 알아서 해석을 해주세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라서 영어도 모르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일본어야 이거 잠깐 이렇게 둘테니까 해석하고 싶으신분 해석하세요 제가 일본어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죠 아 근데 아니 공포게임을 하면은 무서워야되는데 님들은 즐거워해 게임 말고 목소리로 시청자를 놀래킨대 뭔 말인지는 몰라요 제가 영상을 나중에 따로 올리면은 아 이거 불안한데 이것도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왠지 한 번만 돌아봐 주라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왠지 으흑흑 흥흑 흥흥 쉬한 손이라고요 제가 쉬싸고 손을 안 씻는데 쉬안손이라고요 제가 뭐 없는데요 이리 자꾸 일로 가 아 제발 아 제발 자세히 해석해드리면 보여주세요 뭘요 영어만 해석해드리는데 우리 좀 이따가 대면합시다 영어가 아니라서 해석을 못하신다는건가요 저도 저는 영어도 해석을 못하는데 아 입냄새 오신다 음 됐다 해석이요 네 기물파손하고 다닌다고요 무슨 기물파손을 했다는거야 여기요 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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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캡쳐하세요 빨리 핸드폰으로 5초 드릴께요 5 4 3 2 1 땡스 저 형씨 누구십쇽 기물파손 예비 예빈 어지 됐다 "! 제가 아.. 아버님 저기서 뭐해요? 왜 아버님이었어 이거? 아 제발.. 그냥 조용히 보내주면 안 되나요? 진짜 조용히 한 번만 보내.. 한 번만 조용히 보내.. 뭐야.. 오 쉣더.. 아 이 친구들 내 마중 나오셨.. 근데 진짜 그래픽 진짜 극혐이다.. 야.. 이거..이거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? 이거 나를 마중.. 나를 마중.. 나를 마중 나오신거에요 지금.. 아.. 쳐다보지 마라 진짜 무섭다.. 야 몸은 뒤로 있는데 얼굴은 나보고 있어.. 그래픽 진짜 너무했다.. 야 뭘..봐봐.. 그냥.. 톱주가리를.. 날려.. 톱주가리 날려나.. 진짜.. 아 제발..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.. 아.. 플래시 라이트 없으면 진짜 나 죽어요.. 에? 아 나 진짜.. 플래시 라이트 없으면 나 죽어요.. 진짜.. 아 진짜.. 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.. 에? 오 쉣.. 어.. 깜짝이야.. 아 해석해보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물건이.. 보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다.. 조심해라 씨로 돌아가기.. 확실해요? 아 그걸 해석했어요 진짜로.. 진짜 그걸 해석했어요.. 대박이다.. 역시 깜짝이야.. 아.. 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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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cla.. 랄이라라라라라라라 뭐라구요? 뭐라구요? 포카리스 웨이 어떻게 들어봐요? 야 너 그만 칠판 좀 그만 써봐 나 얘 구해야돼 얘가 내 친구 아니야 폰으로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폰으로 들어와요 나 우는 소리 들려 니가 운다고? 아 문 있었어 여기 아 빨리 끝내주면 안되나요 진짜 헤이 웨이크 업 웨이크 업 당했네 얘 당했네 집 밖에 누가 술 먹고 우는 줄 알았다고요 진짜 우는 소리였어요 헤이 헤이 웨이크 업 웨이크 업 헤이 웨이크 업 보고 있었대 아 이게 뭐라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막 뭐라고 막 으앙 나 죽음 막 이런거 같아요 네 친구 찾았습니다 어머님 어서와요 이분 눈치 없으시네 혼자 있고 10대잖아요 아 아 그런거였어 그럼 나 빨리 나가야겠네 근데 지금 나 이거 뭐라고 하는 얘네들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표정 봐 아 와 혼자 혼자 좀 냅두지 와 막 이런 표정이야 지금 하핳 혼자 있고 싶다고 날 좀 내보도라 하핳 번역 힘들어요 너무 작아서 아 제발요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 제발 하핳 오 쉣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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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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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방 또 해요 아 제발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오래해요 이거 또 오해영 친구 죽었어요 지금 이즈벨 이즈벨 탈출해야돼요 빨리 빨리 아악 소리 뭐갔네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아셨죠 제 마음 알죠 뭐야 아 아 이거 또 도망가야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또 도망가야되는거 아니야 개크 켬 아 고함 니구요 띠 윗 흑 불안하죠 여기 왜 이렇게 그 하시던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저 나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쌌다 와우 와우 빨리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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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도소 아니에요 여기 아 제발 왜그래 자꾸 왜 네 뭐라구요 아 진짜 아 또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 이거 아 아 아 또 쫓아오시는거 아니죠 이거 어 미쳤나 봐 2년 어 얼굴 개극혐 진짜 아니 이 친구 왜 자꾸 도끼 들고 와요 왜 저래요 나한테 응 응 여봐라 거에 거 개 누구 없느냐 아 놀래라 아 이씨 아 아 아 아 아 걔 누구 없느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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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게임이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진짜 밝은 빛으로 아 게임이 너무 극혐이에요 아 아 아 진짜 이 친구 왜이래 나한테 아 자 밝은 빛으로 안 열리네 이 친구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곧 소리 지른다고요? 아니 나 소리 못질러 안달이 나셨어요 나 지금 막 무서워 죽겠는데 제발 여기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해 왓 더 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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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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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더 퍼킹 왓 더 퍼킹 왓 더 퍼킹 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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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땡 쌌다 아 여깄네 까꿍 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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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미쳤나봐 저기 미친 아니 그 벽뚤 아니 우리 사기치지 맙시다 예? 아니 벽뚤 오 쉣 더 뻑킹 알았어 꺼져봐 아니 야 벽뚤 개오바 아닙니까? 네? 나갈게 길이 어디야 아 쌌다 아 쌌다 쌌다 아 쌌다 진짜 쌌다 나 이거 못하겠어요. 진짜로. 아니 미쳤어요. 이거 진짜. 저 시체가 굵은 열쇠 갖고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아 리얼? 이거하면 저장된 부분부터 하는거 아니지않나? 아닌가? 뭐에요 이거? 아 챕터 챕터 아까나 네번째 챕터였죠 맞죠? 아 근데 나 무서워서 솔직히 못하겠어요 진짜 네번째 챕터는 다음에 하는걸로 할게요 네번째 챕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난 너무 아 지금 할까요? 한번 더 해보고 붉은 열쇠 들고 돌아다니는 놈 있었어요 아 그래요? 네번째 챕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막판할게요 막판 이거 한번 더 죽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 그리고 이거 아까 뭐 해석 뭐죠 이거? 왜 잘렸죠?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열쇠가 졸래 어 미친놈 빨간 열쇠랑 파란 열쇠를 어떻게 얻어 빨간 열쇠 줄까 파란 열쇠 줄까 이런것도 아니고 농담 따먹게 하세요 진짜 아 형 하기스 스폰 들어오겠네 아 아 제발 진짜 그 얼굴 진짜 개 빠왔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왜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자 자 친구 뒷문으로 나가네 자 이번에는 빠른 시일에 빠르게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이씨 깜짝이야 이 개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네? 뭐지? 와아 네 나머지는 오늘 클리어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아 네 오토 길이 네 정말 난이도 어마어마합니다 وت earrings 봐라 네 네 네 네 네 네